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정상 김과장의 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한 분 만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이 없습니다. 장이 없어졌네요. 허전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뭐 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신에 특별 게스트 한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직접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전화 연결 싫어해가지고요. 선거 때가 바쁘니까 그랬지만 이게 참 리드미컬하게 가려면 현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 또 김민하 시사평론가, 또 저 셋이 진행하는 3인칭 시사 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요. MBC 라디오 시사 혹은 표창원의 뉴스하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인칭 시사 시점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인물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직접 나오셨는데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거처없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인물은 저희가 매일 한 분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희월 씨, 안 계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인칭으로. 오늘 직접 나오셨으니까 1인칭, 또 2인칭으로 한번 뜨겁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민하 평론가, 오늘 날카로운 질문해 주실 거죠? 네, 뭐 저는 제작진이 마련한 틀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던데요, 매일.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1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께서는 내각 인선 초기 안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당선인의 인사철학을 빠른 시기에 잘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인수위 처음 차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들의 내각 참여를 점쳤는데, 저는 당선인은 그거랑 다른 인사철학을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전문가 그룹 위주로 인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정치인 위주로 인선하는 거 보고, 역시 예측이 맞았다. 아,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2021년 12월, 그 당시만 해도 30대 청년 내각 입후보자가 많을 것이다, 입각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하셨고요. 이준석 당대표께서 청년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분이라서, 아마도 그런 청년들의 아주 예상 외에 정부 진출, 입각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분도 없습니다. 좀 하더라고요. 청년 인재풀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장관풀은 아닙니다. 장관이라고 하면 정무적인 어떤 역량이랑, 그리고 또 통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대, 저도 30대 후반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당을 통할하는 위치에서 지금 제가 경험을 쌓고 있지만, 당대표가 장관보다 훨씬 위지 않습니까? 서열은 그런데 의전서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직을 통할하는 위치에 30대가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장관 임명하려면, 굳이 따지면 벤처 사업가로서 조기에 성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주식 신탁 문제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공직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풀에서, 또 그렇다고 당선인이 억지로 30대 장관 만들겠다고 하면, 좀 약간 미스가 나거든요. 그런 어떤 요구되는, 장관에 요구되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참모나 이런 영역과 다르게 장관이라고 하면, 30대에 진입이 쉽지는 않다. 하려면, 저 정도에 통하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정치권에서 모르겠으나, 저는 당대표하고 싶거든요. 제안은 혹시 있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편하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건은, 한 기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30대 장관은 좀 생각하기는 어렵겠네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나이나 이런 것들로 허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당선인이 참모진을,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기용하게 되면, 임기 말쯤에는 또 30대 장관을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첫 내각부터 30대 장관이 많아야 된다? 저는 그거 애초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만 좀 연이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냐, 한 가지는 직접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11명 나올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여러 가지 30대 연령대의 경륜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 자신도 아든 총리라든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캐나다 트리오 총리 같은 경우는 출범하자마자 30대 장관들 막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30대가 그럼 그 나라들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가려면, 저희도 30대에 어쨌든 권위를 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권위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뽑아주셔서 발생하는 권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출직이죠, 보통. 아니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서 업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유럽 국가들이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30대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경로는 그 권위를 국민이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이고. 되게 선출직이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는 이런 30대 장관이 이런 문화가 나오려면 의회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저희가 지방선거 공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공천에서부터 이런 젊은 세대가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저희가 공천 설계하고 있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 그 약속도 했거든요. 사실 부처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각 부처에 일종의 청년보좌역 이런 것들을 쭉 둬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이런 제안이나 목소리가 실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거론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실제 우리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그걸 했죠. 그러니까 40여 명의 청년보좌역을 둬서 캠페인이 재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효능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장관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의원 출신들이 장관으로 가게 되면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이런 경우에는 3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4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는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 당에 저희가 기대하는 건 당원 구조가 2030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지금 9명의 보좌진을 두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약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젊은 세대와 호흡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당 전반에 깃들고, 물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보다 좀 늦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깃들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런 압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례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상당한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부터 30대, 혹은 40대 초반 등에 청년 공천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공천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공천 룰의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경선이 공천의 일반적인 룰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치 지망하는 분들은 3년 뒤에, 4년 뒤에 선거 나가려면 아, 당원 경선에 대비하겠구나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은 오히려 당원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강대표가 되어가지고 당원 경선 위주의 공천 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대한 경선 룰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저희가 선거를 치른다면 다음 선거 때쯤에는 아, 이렇게 4년 준비하면 되는구나라고 젊은 세대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거 끝나면 이번에 저희가 공천 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면 당원 당규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그런 어떤 지방선거에서부터는 누구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당 운영도 그렇고 이제 지금 내각 인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수석 대표도 만약에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 역할이 이런 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뭐 할당이나 이런 틀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이번에 내각 인선하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실력 위주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내각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인선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거쳤는지도 사실 뭐 그건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장관 후보자들이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이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역량이 있다든가 정책본부장을 했다든가 이런 맥락들은 있는데 국토교통부니까 이 국토나 또는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인가 이거는 이제 한번 따져볼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원 시절에 했던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외교통상이나 이런 데 좀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실력대로 전문가의 어떤 이런 기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수석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라 한다면 특히 국토교통 정책이라 한다면 첫째로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선 원희룡 지사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점이 있고 특히 도지사를 7년간 지내면서 그런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라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관료들이 가질 만한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번에 또 인선에 있어가지고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흠잡힐 게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다 일화가 알려져 있지만 목동에서 의원생활할 때는 목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리고 제주도로 가면서 사실 들고 계속 사들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또 따로 관사에 살 수 있고 이러기도 했는데 아예 주택을 팔고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사실 기회비용으로는 손실을 좀 본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고 정책을 맡길 수 있는 건 도덕성이 아닐까 그런 기대치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 중에는 제주도 땅값이 너무 올랐다 이래가지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금이 몰리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또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시 상승기가 과연 원지사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 팽창기에 있었던 어떤 일시적 현상이냐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최고위원회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 옆자리에 앉으셔서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주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그동안 봐왔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좀 갈등관계 특히 윤핵관에 대한 비판 처음으로 공개 수위로 끌어올리신 게 이준석 대표시고요. 어떨까요? 외부에서는 두 분이 잘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장 원래 친문관계가 좋았던 의원 중에 하나가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사실 지난번에 2020년 공천을 놓고 보면 그때 솔직히 권성동 의원 공천 잘리셨거든요. 그거 구제하려고 뛰어다닌 것도 저였고 최고위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일화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 과정 중에서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역할이었고 저는 당대표로서 공정성을 기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선 때 약간 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가 된 뒤에는 당무 운영에 관련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방향과 또 우리 젊은 세대가 하고 싶은 방향이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일적으로 충돌한 거고 권성동 의원과 조화의 사이에는 그런 일적인 충돌을 넘어설 정도의 인간적 유대에 실내가긴 있습니다. 인간적 유대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일적인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당 내외에서 보는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의 구도랄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흐르는 어떤 힘도 있고 또는 이준석 대표나 또는 다른 쪽으로 흐르는 힘도 있을 텐데 양쪽의 힘이 뭔가 균열을 일으킨다거나 해가지고 뭔가 과거에 보면 개파 갈등이라든가 이런 내부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일적인 관계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거든요. 그렇게 진단하시기보다는 오늘 당장 발생할 사태를 하나 보시면 당선인과 철학이나 방향이 안 맞는 집단이 어느 쪽인지는 보이실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사태가 발생했던 오늘 발생한 사태요? 뭐죠? 뭐 인수인에서 좀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태규 의원은 왜 그러면 그만둔다는 겁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 아니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건 파열음이 나니까 저는 뭐 사실 안 대표께서는 인수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좀 돌발 상황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태규 의원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되시고 이러면서 좀 소통이 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추측하신 바는 없어요? 추측하시는 바? 알고 있는 바도 있어요. 알고 있는 바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당정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그런 어떤 균열점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가 이번에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제 서범수 의원님이 출마하시면서 박성민 의원님으로 저와 당선인과 둘을 교분이 아주 있는 박성민 의원으로 이번에 새로 선임되면서 어느 때보다 밀접 소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의 합당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혹시? 문제랄 게 별로 없어요. 당 합당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인수의 문제네요. 나중에 합당이 저희가 끝나게 되면 불러주시면 제가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할 만한 특기할 만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여쭤보자면 그동안 사실 저희가 뉴스하이킥에서도 초기에 이준석 당대표께서 윤핵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내부에서 사적인 어떤 연결고리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를 망칠 수 있는 분위기를 공개질탈하시면서 분위기를 바로잡고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사적으로 전혀 문제 같고 전체적으로 당을 살리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비춰지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수의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균열 양상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면 역시 뭔가 지금 그냥 이렇게 좌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쓴소리 직원하시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위와 영역의 문제죠. 인수의는 우리 당선인을 정점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께서 인수위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권위를 초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이해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잡음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는 제가 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 정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같이 조율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발생했던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수위 내에서 약간 자소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 해결해야죠. 그건 인수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인수위 논의나 이런 것이라는 과정에서 너무 이준석 대표를 배론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알아도 왜 제가 얘기합니까? 모처럼 표창원 우리 표통령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당대표께서 아시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장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갈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본다. 그건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인사 갈등 때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법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강용석 변호사와 갈등이라고 할까요? 설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셨어요. 강용석 변호사 복당 거래 미수 사건.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화 내용도 공개하셨죠? 제가 강용석 변호사와 원래 되게 친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죠.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도 잘하고 이러면서 화법이 이런 걸 자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화법이라서 되게 조그만 걸 무슨 뭐뭐뭐뭐뭐뭐 사건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냥 그거 그냥 똑같이 그냥 강용석 변호사 복당 거래 미수 사건 이런 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거지.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좀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대뜸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일이 터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무슨 이유인지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강용석 변호사 방송하는 스타일로 이름 지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 큰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은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로 강용석 변호사 계속 무슨 브로커 기자를 통한 물 및 협상이 먼저 이준석 대표로부터 제안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강용석 변호사가 올린 그 영상의 내용들 무슨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라는 등등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게 복당 거래를 실체가 있는 걸 갖고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은 청취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무슨 브로커 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명되신 분이 이름하고 실명하고 이것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방송하셨던데 전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저도 강용석 변호사 전화 받기 전까지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그 기자와도 이런 내용에서 얘기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방송에서 A정치인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이번에 일을 키운 것 같고 해당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브로커 기자. 브로커 기자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어떤 D를 제안하고 브로커에게 제안한 다음에 제가 거절하고 부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방송을 주 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발췌해가지고 계속 다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그런 건 이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로 고소해놓은 상태다. 자, 단도직입 쪽으로 좀 짚어보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 이 부분 해명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사적으로 걸려있고 한데 원하는 대로 해명도 해놨어요. 딱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싶은 게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확실하게 저는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허위다? 없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실이 밝혀져서 그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 다녀와서 이준석 대표와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시점 특별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봤는데요. 계속해서 불편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 본인들이 부인하시더라도 국민 다수는 두 분이 상당히 갈등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실 테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께서 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두 분 사이에는 소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정정하자면 갈등 관계 이런 건 아니고요. 갈등 아닙니까? 톰과 제리 이런 거 비슷한 거. 톰과 제리입니까? 누가 제리입니까? 그거는 각자 상상하시고요. 톰과 제리 이런 거지. 갈등 관계는 아닙니다. 정말요? 그러면 선대위원장 고사 혹은 거부 거절 이후에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가끔 일 있으면 통화합니다. 가끔 일 있으면 공식적인 일이 있으면 해야 할. 합당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전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마도 지방선거일 텐데 지방선거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론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던져보고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던져야 지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맡기겠다. 선대위원장직을? 다시 부탁드려야죠. 3고 철회를 하셔야 되네요. 10고 철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고 철회를 할 준비가 딱 이준석 대표 돼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왜 안 한다고 하는 걸까요? 톰과 제리 봤어요? 톰이다. 안철수 대표 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저는 평론가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톰을 제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톰이 왜 도망가는지 모르게 도망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톰과 제리는 거의 끝날 때는 해피엔딩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정말요? 한간에서는 특히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선대위원장직은 독배 같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의 제안을 안철수 위원장이 받아들인다는 거. 당대표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라서 그건 거의 받으리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만약에 승리한다면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임명한 이준석 당대표의 공으로 돌아갈 것이오. 실패한다면 선대위원장 맡은 안철수 선대위원장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패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요? 맡으면 내 공이고 안 맡으면 내가 공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업의 CEO를 맡았는데 잘되면 내 공이고 안 되면 잘되면 시켜준 사람 공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 이러면 CEO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지난 대선에 선대위원장 모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제 아랫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는 자존심이 세고 자신감이 세신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안 대표님께서 선대위원장을 하셔도 지금 우리 당의 후보들의 몇 명이라는 걸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실무를 수행하는데 약간 부담이 있으지 않으실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연히 당에서 조력해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이 다니면서 유세나 이런 것들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지방선거에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직함을 선대위원장급의 직함은 안 맞는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 많이 해보셨으니까 정치평론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해석의 핵심은 결국 이준석의 생각은 뭐냐 이거거든요. 이준석의 의도는 뭐냐. 잠깐. 그럼 이렇게 제가 반문할게요. 선거를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낸다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그걸 맡아서 읽는 게 뭐죠?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읽는 건 없죠.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맡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지금 모든 당원들이 이루고 싶은 결과인데 만약에 선거 결과 안 좋으면 안철수 대표가 손해를 보나요? 안 좋았을 경우에는 혹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지방선거에 선대위원장을 안 맡은 상황에서 안 맡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아마도 이준석 대표한테 사람들이 왜 안철수 위원장 미워해가지고 지방선거 선대위원장도 안 맡겨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선거 결과가 나쁘면 책임론이야 당연히 나오겠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과 제의 사이인 안철수 위원장 대단히 아끼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미래 정치 행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당에서 정치하시기로 했으니까 당원들과의 교감 그리고 당내 정치인들과의 교감을 늘려나가시는 과정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당이 이제 보면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대략 최대 8개 정도의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당연히 당이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보궐선거에서 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님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미래, 행복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힌트 좀 주시죠. 제가 당대표 선거 때 대표되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나간다는 생각 없었거든요. 저는 내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키는 대로? 네. 그래서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한다는 말씀인가봐요. 꿈에 혹시 대통령은 없습니까? 내키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은? 지금은? 나중에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고요.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